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게 뭐야? 뭔지 모르겠어. 가슴같아. 제가 뮤뱅 인터뷰할 때는 생방이잖아요. 생방인데 이제 릴립을 체크 못하고 그냥 생방 들어간 거예요. 1초 전 진짜 저희한테 카메라가 넘어가기 직전에 제가 맞다! 어! 지사야! 맞춘 지사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있는데 얘가 눈이 엄청 차지면서 이러는 거예요. 와 어떡하지? 지금 샘 부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립 다 닦고 진짜 열심히 립 다 닦고 웃을 때 정답이에요. 아유 너무 귀여운 빌라니네. 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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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. 하하하하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이럴 수가. 네파티슴 아찌찌찌찌팔차 아찌찌찌찌팔차 아찌찌찌팔차 정답은 아찌찌찌팔차 서서eg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